지금? 다른데 갈 이유가 없다 그냥 여기 있어야겠다 완전히 칼이 없다 오케이 칼 갈고 좋아 좋아 장을 구하라고 합시다 아 정방샷 정방샷 가속력에 의해 데미지 판정되는거 맞죠? 그냥 상당히 간단한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요 빠르면 더 아픈거지 강하게 떼니까 좋았어 장 들어오고 어 잠깐만 어 아 다행이다 와 정말 다행이다 고급이 있다 바람이 없나 가자 장이랑 둘이서 하네 하아 아 뭐야 아 발목이었어 아 머리인줄 반대로 봤어 칼날 없어도 이길 수 있어 좋아 오오헿 한 번 더 그렇지 좋아 잠깐만 저 반대편에 누구야 마루코냐 마루코 저런 놈을 위해서 내가 가스를 써야 되다니 남자를 위해서 내가 가스를 써야 되다니 와 마코야 마코 아 마루코 어 누가 가스를 남기고 죽었네 어 미안하네 일단은 얘까지 다 죽이고 됐어 가스 먹으러 갑시다 가스가 없어요 애니까지? 애니 그렇게 1인분 못하는 애였어? 고맨 나사이 뭐야 어? 오 야 게임 다시 할 뻔했다 지금 게임 다시 할 뻔했어 지금 최악일 뻔했어 어 나 깜놀했네 나 순간 나 끼는 줄 알았는데 나 지금 제대로 껴었었거든요 방금 게임 다시 할 뻔했네 이거 내일 산다고? 그럼 지금 보면 안 돼 내가 좋아? 이걸 왜 보고 있어? 내일 사는데 남자 좋아해요? 자 애니에게 접근해 동료에게 참가시켜라 이거 완전 스토리 게임인데 스토리 다 보고 있네 어 위험했어 아 근데 이건 생각보다 멀티는 심노잼이야 해봤는데 멀티는 솔직히 심노잼이야 스토리가 재밌어요 거잉 죽이는 맛은 진짜 개있어 어? 어 그리고 동료 구하는 맛이 개있어 동료 구하는 맛이 이건 약간 성격타는데 동료를 구하는 성격이면 재밌어요 막 의지가 생겨 살리기 위해서 나 같은 경우는 막 게임하는데 막 살려고 쇼보드 치거든요 그냥 막 템 없어도 막 되돌고 막 그래 그런 성격이면 재밌어요 으아악 템 먹자 템 먹자 안되겠다 자 아르민의 이동을 지워내라 기다려라 도대체 몸이 몇 개여야 돼 기다려 아르민 아르민 기다려 하아 됐어 학살하는 맛으로 즐기면은 근데 좀 질릴 수 있어 방식이 똑같아서 어 잠깐만 쟤도 구해야겠는데 쟤 아까 실패했다 미션 때린 애 아니냐 쟤 버려버려 그냥 쟤도 B급이려나 쟤 두둔병단이잖아 그치 두둔병단은 과연 몇 급일까 주둔병단은 그래도 현역급일텐데 애들이 리코 몇 급인지 한번 보자 A급이지 않을까 싶은데 리코 리코 들어왔어 아 리코 B급이에요 리코 B급이야 죽은 병단이 이거 안되겠구만 이거 쎈지 알았더니만 이 자식들이 잠깐만 저거 아르민이지 난리났다 난리났어 아르민 약한데 아 말하는 순간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야 아르민아 스브스 야아아아 하아 진짜 아르민은 정말 무능력하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줘야돼 절대 1인분을 못한다고 어 됐어 치료 한번 하고 갑시다 이제 더이상 적이 없으니까 알아서 잘 올 것 같은데 아르민이 어 르민이 저기 오고있어 르민이 막 날라온다 지금 가자 됐어 엘렌 꺼내겠다는데 엘렌 꺼내겠다는데 미친 알고보니 거인편 엘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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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삶의 의지를 불어넣었네 하여튼 어린애들 나가는거 오지게 좋아해 그쵸? 와 BGM봐 게임 시작만에 이 BGM 지금 처음 나온거 아니냐 이거? 2시간 만에? 3시간 만인가? 3시간 만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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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수있어! 아 참고 1회차 때 여기서 1시간 걸렸다 미션 진짜로 편집까지 했어 여기 진짜 긴장해야 돼 정말 미카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게임을 해야돼 지금 거의 구축 들어가야돼 정말 자 에렌을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근처에 나오는 동료는 어쩔수없어요 미안하지만 죽입니다 동료가 죽어야 살아요 어쩔수없는 게임이야 동료는 구하지 않습니다 절대 한 명도 단 한 명도 아예 안구합니다 좋아 자 칼 칼 칼 오케이 야 여기서 끝장내 각성가 전부 다 끝장내 입구에서 다 막아버려 연속 갈배기 에렌한테 붙었다 에렌한테 붙었다 쟤 냄새 맡고 온다 쟤 오케이 됐어 다시 다시 어 잠깐만 좀 여유가 되네 하아 이놈의 또 이놈의 또 착한척도 내가 또 하네 내가 또 구하러 가네 내가 기어이 내가 구하면 안되는데 지금 어 됐어 야 근데 왜이렇게 쉽지? 왜이렇게 쉽지 게임이? 1회차때는 막 뒤에서 막 애니 구하기 나오고 막 이런거 오졌었는데 그냥 너무 쉬운데 이거 아직 한 마리 남았어요 이건 다리부터 절단해야돼 이건 다리부터 절단해야돼 그 다음에 칼 다 떨어져 가네 다 떨어져 가네 어! 오케이 자아 어 뭐죠 지금? 에렌 손에 맞은건가 내가? 아니지? 블레이드 따위 나 필요없어! 무조건 칼 들어가 그냥 어 넘어졌다 자 지금은 장전할 수 있겠다 제발 제발 아르민 미안해 아르민 내가 구하러 간다 어 아르민 탈출했네 자아 괜히 내가 거기서 칼을 채우는 바람에 아르민이 죽을 뻔했어 정면 어때? 좋았어 으어 아아 아아 우린 모두 태어나실 때보다 자유다 그 자유를拒아낸者 그 자유를拒아낸者 그 자유를 다가게 그 자유를 다가게 그 자유를 다가게 그 자유를 다가게 누구야 포기 간지 아 간지샤 뭔가 1회차보다 훨씬 쉬웠다 어 생각보다 어 나 왜이러지 나 벌써 반이나 깼나 지금? 잠깐만 어 나 왜이러지 나 진격 BJ였나봐 얘들아 죽지를 않아 죽지를 않아 죽지를 다 깨겼어 나 여기서 1회차한테 1시간 걸렸다니까 그냥 다 깨버리네 어 조사병단 중간에 낑긴 애들이죠 제일 어중간한 애들이야 얘네들이 아 아니다 조사병단은 바깥에 나가는 애들이지 미안하다 주둔병단이 낑긴 애들이지 중간에 미안하다 조사병단은 정말 확실한 애들이지 훈련병 훈련병을 주둔병단에 참가시켜 강행한 트로스트 구 탈환작전 성공은 인류가 처음으로 거인의 진공에 승리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하지만 그 승리의 환호를 보내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말았다 인류는 주둔병단 외에도 두 개의 병단을 보유하고 있다 왕 안에서 백성을 통제하고 질서를 지키는 헌병단 그리고 벽 바깥으로 나가 거인의 영역에 도전하는 조사병단이다 트로스트 구 방위전 및 탈환작전에서 병사들의 피해가 막심했던 이유는 역전의 정예병단인 조사병단이 부재중이라는 것도 한몫했다 제2장 자유의 나이게 처들어오기 전 몇시간 전에 나갔다고 하네요 이렇게 네 청소 요정 어 caracter 드디어 조사병단 나오는구나 얘네들 완전 그거지 거인들 특공대지 그냥 얘를 긴장 없어 얘네 그냥 다 죽여버리잖아 리바이 간지샷 자 이렇게 해서 리바이 편을 왔습니다 어 2회차 진짜 빨리 했네 내가 1회차 때는 여기서 영상을 끊었어 여기서 영상을 8편까지가 뽑고 끊었단 말이야 내가 지금은 뭐 순식간에 그냥 바로바로 미션 가버리네요 아직 방송 4시간 남았네 오늘 엔딩 가는 거 아니야 이거 가스와 칼날도 보급했습니다 언제든지 거인과 싸울 수 있습니다 가자 슬슬 출발하시겠습니까 병장님 병장님을 따라갈게요 이제 리바이 나왔으니까 게임 거의 뭐 반은 끝났다 봐야지 지금 우리 왜 채팅으로 지금 나 웃고 있는지 알지 사람 아니야 좀 심하게 말하는 사람 새끼가 아니야 가자 어 어 어 어 추가 입력 없으면 회전 어 오케이 회전 중에 회전매기 어 이제는 뭐 리바이니까 기술 한번 보여주라네요 알았 알았 어 잘못 하아 됐어 요 또 회전 회오리가 또 요게 재밌어요 회전 회오리에 원킬이야 원킬이야 구조여충 어디 말만해라 간다 어디서 이렇게 골목에서 얘는 또 재수없게 끼어있네 어 니 운명이다 임마 정면 때려버 어 머리 크네 아저씨 어 다음에는 좀 머리 좀 더 크게 하고 다녀 어 혈다리 다 싹둑싹둑 잘라버려 그냥 정면배기심 뭐야 어 야아 리바이 병장이다 살려냈어 어디서 감히 리바이가 있는데 동료를 건드려 절대 용납할 수 없어 칼날 없어도 니 따위는 그냥 죽인다 야 칼날 따위 필요 없어 가냐아 어 내려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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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바이 애교 됐어 정면배기 어 어 어 어 군대를 위해 군대를 위해 희생하는 자 자 안되겠다 칼 바꿔야겠다 칼 던져 됐어 자 치료약도 먹고요 리바이 나오니까 이제 채팅 좀 치고 있어 이제 나도 멘트도 좀 하려고 이제 좀 여유로운 게임이 사실 미카사도 어 뛰어난건 맞는데 무적은 아냐 아 큰일났다 야 근데 리바이 죽겠다 지금 1분 내에 죽이래? 미션이? 미션이? 아니 미션 진짜? 저거 서브긴 한데 또 탐 하고 싶어지잖아 이러면 내가 안될거 같은데 1분 내에 못 죽일거 같은데 탈출해 리바이 감히 리바이 성님한테 감히 어디서 손 소년이 더러운 소년이 가자! 제한이 없어졌어요 깬건가봐 그 지역에 있는 애들은 30초만에 죽여야되는 그런 미션 오 잠깐만 뭐야 어? 아 내가 못 구했네 미안하다 너의 템은 내가 이어주마 야 지금 보니까 아까 구조한 애가 S급이네 S급 애가 잡혔었네 가 가자 뭐야 엘빈? 아 엘빈 자 자리 배치해 중심부의 거인을 유인하라네 중심부의 거인을 유인하라네 아 오케이 중심부를 제압하네 알겠어 간다 순식간에 가자고 게임 한번 즐겨보자고 간다 자 각성이 끝나기 전에 모두 다 죽여주마 알겠어 오케이 토벌 완료 알았으 엘빈이 거의 내가 봤을 때는 택배원급으로 진짜 고체네 일을 너무 잘해도 문제야 이게 택배 아저씨분은 얼마나 힘든데 얘가 알겠어 아 아니 나 아니 응 이 기고식을 다 쉬는가? 니빈이 형이다 도, 도star to! 그 사람, 그 사람이 있다면 꼭 죽을게! 저게巨人을 낼까? 또 어디서 해? 큰 일을 하고 있었나... 고급? 고급 필요없어